네 근데 이 폭포로 지나 원래 이 곡은 원곡이 제목이 훨씬 좋았던 것 같아요. 바꿔야 되나 싶은데 처음 만들었을 때 제목 군대를 나가면 네 여러분 이 곡이 박수가 있으면 더 생명이 생기고 재밌어지는 그런 곡이에요. 그래서 박수가 너무 중요합니다. 오케이! 오케이! 여러분 보니까 다들 박수가 너무 여유있으세요. 다들 그냥 좀 더 세게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오케이! 그리고 좀 더 빨리! 여러분 지금부터 박수가 어려워져도 지금까지 소신이 있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!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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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